네, 졸업을 앞둔 한인 유학생들,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. 신분 문제 해결에 취업 준비까지 해야 합니다. 또 최근에는 취업이 잘 되는 전공으로 과를 바꾸는 전과가 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. 김민우 기자입니다. USC대학 역사학과에 재학 중인 유학생 김 모 씨.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온 졸업을 앞두고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김 씨는 전공을 경제 관련 분야로 전과를 심각하게 고려 중입니다. 전과를 해서라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. 최근 들어 김 씨처럼 과를 바꾸고 공부를 더하는 전과가 유학생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습니다. 컴퓨터 관련 전공이 가장 인기입니다. 더구나 스탬 분야 전공자는 OPT, 즉 졸업 후 실습 기간도 3년이나 돼 유학생들의 전과 시도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. 학교를 입학을 했다가 그 과가 취업이 잘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아예 전혀 새로운 과로 새로 출발하는 사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. 아무래도 전과를 하는 이유가 졸업을 하고 취업이랑 연관을 지어서 취업을 할 때 조금 더 유리한 과로 들어가서 졸업을 하기 위해서 전과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. 엄격한 비자 심사에 더욱 좁아지고 있는 취업문. 유학생들의 취업 준비는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. LAS SBS 김민우입니다.